무엇 변호사를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봉상필 역을 맡은 배우 이준기입니다. 봉상필 쏘 끝입니다. 오늘 마지막 촬영 잘 마무리했습니다. 많이 시원쏘쏘합니다. 좀 아쉬운 게 크고요. 작품이라는 게 항상 매번 하면서 느끼지만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완벽하고 더 좋은 선물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항상 마음 같지는 않네요. 저도 정말 연기를 100%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운데 그 아쉬움은 다음에 또 더 멋진 모습, 더 좋은 모습, 더 좋은 연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잠시 미뤄두고요.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감독님, 사랑하는 우리 선후배 배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작진 여러분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사랑하는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저희 무법 변호사 오래오래 좋은 추억 속에 간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. 다음에 더 멋진 모습,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, 무법 변호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